방위사업청이 지난 2022년 개발을 마친 소형 무장 헬기, LAH 양산 1호기를 올해 안에 전력화합니다. 19일 방사정에 따르면 LAH는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모두 6,539억 원을 투자해 체계 개발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양산 1호기가 최종 조립 단계에 있습니다. LAH는 전방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표적 획득 장비와 조종사의 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동 비행 장비 등이 장착돼 기존 헬기보다 성능과 운용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소형 무장 헬기는 현재 육군에서 운용 중인 공격 헬기인 500MD와 AH-1S를 대체할 계획이며 조립 공정이 끝나면 육군의 수락 검사를 거쳐 올해 안에 인도될 계획입니다.